왜? 아니 그럼 없다, 없다 했잖아. 야 철털 수급, 야 니 내한테 왜 그러는데? 철털 박대장께, 박대장 씨. 일단 내 얘기부터 할게요. 말 끊지 마세요. 말 끊지 마세요. 여러분들 직접 운전을 해서, 렌트카르로 운전을 해서 타고 다니는 여행. 누가 문자 해주는 거예요? 진 형, 김기 형, 호석이 형. 문자는 내가 합니다. 넌 안 돼. 뭐 안 돼요? 내가 뭐? 너는 국정원에 있어, 나도. 너랑 배에 있어, 누냐. 자, 반게임? 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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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. 일단 저는, 일단 뭐 박대장 씨가. 박대장 씨가 의심스럽다. 저는 일단 확신합니다. 저는 그, 아무런 뭔가, 저는 떳떳하고.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라. 빨리 정하세요, 그냥. 이 사람 의심이 갑니다.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?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. 그게 뭔 논리예요? 네가 나를 의심하니까 네가 법이이다, 이 논리인가요? 그렇습니다. 너무, 너무. 저는 결혈팩 하기 때문에. 중학 공개. 죽었으면 저기서 왔습니다. 자. 근데,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,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.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? 그냥 건포도 드세요,겠나.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? 그냥 건포도 드세요,겠나. 레스토랑 가서 건포도 드세요, 노마나. 왜 지금 내가 먹어요? 아예 다른 음식이야, 다른 음식. 아니 건포도 들어가, 식빵을 먹지 마세요. 왜 먹으려고 그걸 사서. 안 먹으려고 그래 왔잖아요. 그냥 식빵 드세요. 그거 만들지 말라고요. 싫어. 어쩌면 계속 들고 다닐 거잖아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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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됩니까? 춥냐? 네. 형은 태어날때부터 추움을 모르고 살았어요. 형이 겨울에 태어났어. 겨울 되기 직전에. 춥냐? 남자네. 또 발로 주문해. 야 마그라이티 피아노 하진 않았잖아. 아니죠. 거짓말 해. 왜 이렇게 하잖아. 킹컴이. 킹컴이. 그냥 그러면 부전승. 아니 아니 어쨌든 이거는. 야 이들 하자. 밸런스가 딱 나오는 거잖아. 이들 하자. 그래 이들 하자. 지금 밸런스가 남지지가 않아. 아니 둘이 진, 남준 다 가져 놓고. 아니 둘이 진, 남준 다 가져 놓고. 야 넌 나래가 뭐. 잠깐 나도 나도 원하거든요. 아 왜요? 아 이쪽 원하거든요. 우리 지민이도. 나 못 믿어? 아 그쪽은 팀워크가 좋잖아요. 오케이. 나 봐봐요.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. 형 잘하자. 그래 이렇게 가자. 상상입니다. 이렇게 가는 거. 아 이거 잠깐만요. 제가 알아봐야 돼. 수빈 씨. 예. 아 근데 테이프랑 똑같이 파는 테이프. 눈앞에 테이프가 있는데. 왜 뭐 하는 거야? 수빈 씨. 수빈 씨. 한동안 해 한 거 아니야? 예? 튜프는 처음이에요. 제이킹. 넌 뭐를 노리고 있는 거야? 나는 이제 멤버들 좀 동선 좀 살피고. 아니 그러니까 뭘 노리고. 네 미션은 뭐야? 그럼 미션 어떻게 얘기해. 아. 날 뽑아야 된다니까. 진짜 이 셋이. 원래 너를 뽑으려 했어. 아 진짜로. 원래 너를 뽑으려 했는데. 난 안 가리잖아 이제.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나 칠 가리고 있어. 그치. 나 안 들려주냐? 어? 너무나 다 들려줄 수 있는데. 섭섭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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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미안합니다. 아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그치.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. 사랑합니다. 두 번째 나을 왜. 아유 초딩들 진짜 그래 나 초딩이다 지민 씨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오른쪽 엉덩이가 잡고 올려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따라 올라가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? 진짜 두루루 맞춰서 나도 나쁜 두 개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 근데 약간 서운한 건 집에는 왜 보내요? 지금도 알 수 있는데 가져가야 돼 근데 오케이 굵은 소금 아이야 양념장 원해 양념장? 양념장 원해요 아 버벅한거 원해요! 양념장 원해요! 오케이 가자 너 절교? 아 진짜 그거 아니다 야 화내는 거 아니지 형한테? 형 장난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? 형한테 잘못했다 해야지 빨리 잘못했다 잘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버리면 또 얼굴에 거품 먹고 맵고 난리 납니다 누가 저렇게 몸으로 뺐나요?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치 맞춰주십시오 팍팍 좀 있나? 팍팍 말하지 마라 아까 이랬예 감독님이 반말한다고 야 자 지민아 갈게 지민아 갈게 지민아 갈게 액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컷! 지민아 뭐하냐? 컷! 지민아 뭐하냐? 지민아 뭐하냐? 지민아 뭐하냐? 하나 둘 셋 액션 액션 아 나왔네요 모먼 이즈 예트 컴 어 모먼 이즈 예트 컴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쓸 거 같아서 다시 할게 안 돼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멋있다 서울에 진정한다 살고 있어요 레전드 정국이가 저를 살짝 앞서나가네요 서울은 자 지민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거 같아요 저는 또 여기서 또 나오네요 BTS가 무대를 했던 것 진짜 내 가려고 했어 그만해 그만해 진짜 경복궁 경복궁 아니네 다른 애 왜 형 뭐 생겼어? 나 주경기장 하려고 했어 영성 시끄러워 이거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이거 기재리꺼야 아니야 소파 여기 해야돼 저거 좀 안돼 아 소파 여기 딱 해서 안돼 안돼 소파가 있고 TV가 분명히 여기 있을텐데 그럼 빛이 여기 들어오잖아? 그러면 화면이 안보여요 딱 생각했어요 여기 정류장 맞아? 아 여기 맞다니까 산들 왜 여기 앉아있겠어요? 일본 버스를 기다리는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답답하네 그럼 물어보고 앉아있어 뭐 버스 멤버? 1 여기가 왔어 여기? 1번만 여기 온다니까 왜 산들 왜 여기 기다리고 있겠어? 뻥치고 치어내지마 나 상해 나 팀이야 조심해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아 조심해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그럴게요 왜? 그럼 없다 없다 했지 너 니 내한테 왜 그러는데 설탕 내 얘기부터 할게요 말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접 운전을 해서 렌트카를 운전을 해서 타고 다니는 여행 누가 운전해주는거야? 진영 동기형 호석이형 운전 내가 합니다 넌 안돼 뭐 안돼요 너는 국제공원에 있어 나도 너랑 배에 있어 그냥 자 변경 척척척 일단 저는 일단 뭐 박대정씨가 박대정씨가 의심스럽다 저는 일단 확신합니다 저는 그 아무런 뭔가 저는 떳떳하고 지금 그런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정하세요 그냥 이 사람 의심이 갑니다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그게 뭔 논리에요? 니가 나를 의심하니까 니가 법이다 이 논리인가요? 그렇습니다 너무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중학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푸도주 자체가 푸도주에요 그러면 푸도주 왜 먹어요? 겉푸도 드세요 그러면 푸도주 왜 먹어요? 그냥 겉푸도 드세요 레스토룸 가서 겉푸도 드세요 왜 치우도 드세요 왜 치우도 드세요 왜 치우도 드세요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겉푸도 들어가 식빵을 먹지 마세요 왜 먹어요 그거를 사서 안 먹는다고 보내왔잖아요 그냥 식빵 드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싫어 싫어 어쩌면 이제 계속 들려다닐거잖아 싫다 왜 그렇다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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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됩니까? 춥냐? 네 형은 태어날 때부터 추움을 모으고 다닐거 형이 겨울에 태어났어 겨울 되기 직전에 춥냐? 야 마그라이트 피아노까지 나갔잖아 아니죠 거짓말 해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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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러면 부전승 아니 아니 어쨌든 이거는 야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하자 그래 이대로 하자 지금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아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 놓고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 놓고 야 넌 나래가 뭐 잠깐 나도 나도 원하거든요 아니 이쪽 원하거든요 상머리에요? 우리 지민이도 나 뭡니다? 아 그쪽은 팀워크가 좋잖아요 오케이 나 봐봐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형 잘하니 이렇게 가자 찬성입니다 이렇게 가는거 테이프를 왜 보세요 아 이거 잠깐만요 제가 알아봐야겠어요 세빈씨 네 이게 아니 테이프로 눈앞에 테이프가 있는데 뭐 하는거에요? 세빈씨 세빈씨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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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sand 세대 ceks 세대 세대 날 뽑아야 된다니까 진짜 이 셋이 어?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어 아 진짜로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는데 난 안 가리잖아 이제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낯을 가리고 있어 그치 근데 난 들려주냐? 어? 아니 너무나 다 들려줄 수 있는데 섭섭하다 섭섭하다 아니 섭섭하다 아니 섭섭하다 지민 아 형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러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외ols 아 그래 난 초딩이다 지민씨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오른쪽 엉덩이 잡고 올려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따라 올라거나 그니까 무슨 해änder? 오오오오오오오 오 야 나 밥은 두 개이기 때문에 안 올라... 근데 약간 서운한 건 집에는 왜 보내요? 이거 지금도 알 수 있는데? 가져와야 돼, 근데. 오케이, 굵은 소금. 아, 야... 양념장. 아니, 성부하지. 원해, 양념장? 양념장 원해요. 아, 버섯. 원해요! 양념장 원해요! 오케이, 가자. 아이... 너 절교? 아, 진짜, 그거 아니다. 야, 화내는 거 아니지, 형한테. 형 장난칠 수도 있는 거잖아, 그렇지? 확인, 형. 형한테 잘못했다 해야지, 빨리. 잘못했다, 잘못했다.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버린다면, 또 얼굴에 거품 먹고, 맵고 난리 납니다. 누가 왜 저렇게 몸으로 뱉나요? 그래요? 솔직히 잘... 당신이 그러나 봐요. 당신이 그러나 봐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안 합니다. 사실 양치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, 양치 먼저 하십시오. 아까 этой 노래가 감독님이 반말한다고. 야, 자, 지민아 갈게. 아이템 submitted to Stringby calledrdman, 디미나 할っと 제빈아 고하니야! 감사합니다. 이제 본 촬영 때 이렇게 해버리고 그대로 나간다. 한 번 더. 이거 관객들이 몰입하게 해줘야죠. 제빈아 한 번만 더 해볼게. 제빈아 한 번만 더 해볼게. 잘하고 있어. 액션. 아 나왔네요. 모먼 이즈 예트 컴. 모먼 이즈 예트 컴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제가 살 거 같아서 다시 할게요. 아니요. 제가 먼저 했습니다. 멋있다. 서울에 비정한다. 살고 있어요. 정국이가 저를 살짝 앞서나가네요. 서울은. 진짜 좋아요 여러분. 저는 또. 여기서 또 나오네요. BTS가 무대를 했던 것. 진짜 내가 하려고 했어. 그만해. BTS가 무대를 하려고 했어. 경복궁. 아니네 다른 애. 형 뭐 생겼어? 나 주경기장 하려고 했어. 하하하하. dio이의 형. 아아악. 아. 지금. 아. 야 시끄러워 이거.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러워 이거. 귀 짜리 때. 경복궁. 하하하하. 포장. 히히힛. 요거. 하하하하. 저 좀 안 돼 아 소파 여기에 딱 해서 안 돼 안 돼 소파가 있고 TV가 분명 여기 있을 텐데요 그럼 빛이 여기 들어오잖아? 그러면 화면이 안 보여 내가 여기서 저랑 비칠 거라고 딱 생각했어요 여기 정류장 맞아? 아 여기 맞다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 있겠어? 1번 버스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Excuse me, sir? 아, 답답하네 그럼 물어보고 앉아 있어 What bus bumper? One One pumps here Here? 봐봐 1번만 여기 온다니까 그래, 사람들이 왜 여기 기다리고 있겠어 뻥치고 있는데 치어내지 마 나한테 상의해, 나 팀이야 아,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, 귀 아파! 아,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, 귀 아파! 걸게요 아, 귀 아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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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